이제 갑니다 오른쪽 두하루 대쪽 자 아스나위 접근 아스나위 벗겨내고 왠만 슛 약했어요 다시 한번 슛 아스나위가 오늘의 히어로가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 팬들 열광합니다 아스나위 치즌 2호 골 아스나위가 오늘 무격 가담을 거의 안하고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단 한 번 올라온 분석 기회에서 이렇게 되면 공 두 경기 연속 골이에요 아스나위 돌풍을 일으킵니다 야 지금 사실 전남이 경기 시종일관 우세한 시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스나위 선수가 수세에 몰려있던 안산에게 리드를 안깁니다 아스나위 선수가 절묘한 위치에서 한 명 접어놓고 때려서 K리그 2호 골을 꼽아내는 장면입니다 자 두얼업이 떨궈진 과정도 좋았지만 지금 약간의 운도 따랐던 것이 수비수가 걷어낸 것이 다시 아스나위에게 걸렸고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 걸린 것을 계속 되찾아내면서 자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여기서 잘 접었어요 그리고 빗맞았는데요 다시 왔어요 아 완벽하게 밀어넣으면서 아스나위 선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주 포효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켜보는 3 3 2 4 4 4 5 6 6